할렐루야 그리도의 평강에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사장의 옷 두 번째로 계속해서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이 차고 있을 판결 흉패 우림과 둔밈, 겉옷, 간과 거기에 달, 폐, 그리고 속옷, 속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제사장의 복식도 알려주고 있죠 15절에서 29절까지의 이 내용을 보면 대제사장에게 이스라엘의 그 열두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달린 폐를 착용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함께 부르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그 판결 흉패의 열두지파의 보석 보석처럼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대제사장과 함께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형상과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우리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품에 안겨 십자가를 지나 하나님이 계신 하늘 성소로 인도되어 갔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예수 그리도 십자가의 능력 안에 우리도 함께 그 속에 하나님이 품어서 예수 그리도께서 품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 그 은내를 우리는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보석으로 이렇게 첫째 줄은 또 이렇게 홍보석, 황홍, 녹주옥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 셋째 줄은 오박, 백만호, 자수정 이렇게 있는 것처럼 각자 각자가 아름다운 색을 띄고 각자 각자가 아름다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하나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내 자신은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것으로 사용을 하되 이기적인 면으로 사용이 되면 안 되겠죠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고 교만한 것으로 사용되면 안 되고요 소중하고 귀하다 하는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사용하고 또 다른 사람도 그만큼 소중하고 귀하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여기고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존중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36절에서 이제 38절까지를 이렇게 보면 순금패에 대한 이야기가 나죠 너는 36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성무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과정에서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여호와께 성결한 그 대제의 사정을 통해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성무를 받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대제의 사장은 연약한 백성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선 중재자의 역할을 했던 것이죠 우리 역시 여전히 연약하지만은 우리의 대제의 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 용서받고 용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히브리서 2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상세하게 우리의 대제의 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대제의 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은 용서되고 용납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헌신이 부족하더라도 예수님을 통해 드려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다운 제물로 그렇게 받으시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제의 사장이신 예수님을 늘 의지하여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30절을 보면 우림과 둠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우림과 둠림을 판결 흉폐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폐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그랬어요 우림과 둠림은 중대한 판결을 내려야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서 하는 그 제비 뽑기 형식의 그런 판결 흉폐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제비에 뽑아서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서 우림이라는 뜻은 빛들 빛들이라는 뜻이고 둠림은 완전하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우림과 둠림을 12집하에 이름이 새겨진 흉폐 안에 넣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대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판결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워주고 있다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는 잘 모르더라도 잘 하지 못해도 내 생각과 내 생각과 내 뜻에 따라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을 따라서 살려고 해서는 안 되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의거하여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판결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 우림과 둠림이라는 것이 사라졌지만 하나님은 빛나고 완전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바른 판결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림이 빛이다 그랬죠 빛 그리고 둠림 이 뜻이 완전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빛나고 완전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그 뜻만 따라서 그 뜻만 찾아서 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내게 어떤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셔도 그 하나님은 틀리지 않아요 내가 속상하고 내가 화가 나고 답답하고 내 욕심 그리고 내 이기적인 어떤 그런 뜻이 거기에 있어서 그것을 다 이렇게 내려놓지 못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말씀에 묻고 말씀에 대답을 들으며 밝고 온전한 길로 걸어갈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매일 매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33절에서 35절까지를 이렇게 보면 재밌는 이야기죠 이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는 옷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소로 들어가서 성소로 들어갈 때 지성소보다 성소에 이제 먼저 들어갈 때부터 대제사장 옷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이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35절 아론이 입고 여와를 섬기로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론의 옷에는 대제사장의 옷에는 이 겉옷 아래에 달린 방울의 소리가 늘 들려졌다는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렇게 살아라 소리가 계속해서 자기에게는 이제 밑에 옷 가장자리로 이렇게 방울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 방울이 딸랑딸랑하고 이렇게 늘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움직일 때마다 신경 쓰일 거 아니에요 그걸 의식하며 살라는 뜻이에요 그걸 의식하면서 그리고 또 옷의 가장자리에 이렇게 보면 술 이렇게 옷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잔잔한 어떤 그런 술들이 이렇게 있어요 많은 어떤 그런 것들도 왜 이렇게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의의 옷이라고 한다면 우리 삶의 의의 옷이라고 한다면 그 옷술들을 이렇게 많은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자잘하고 여러 가지 있는 율법적인 행함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선택해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야 할 것들이 참 많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말씀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건능으로 우리를 꼭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자기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늘 의식하며 살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지만은 이제 내가 성경은 많이 못 읽고 그럴 줄은 모르지만은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그리 좋지 않은 거다 교만할 수 있다 나는 그런 성경은 읽지 않고 나는 예배는 드리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보고도 하나님 사랑하는 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갈수록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태해지고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하면 게으른 것일 뿐이에요 사랑하면 그렇게 할 리가 없어요 사랑하면 억지로라도 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그게 진짜인 거예요 가정에서도 가정에 우리가 늘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게 그런 거예요 가정에서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 아내, 남편, 그리고 자식 뭐 이렇게 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함부로 하잖아요 대부분 이렇게 그래서 문제가 많이 생기고 말도 함부로 하고 왜 그래요? 너무 익숙해서 그런 거예요 너무 함께 오래 있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서로 마음을 알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익숙해져서 소홀하게 되고 함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우리는 의식해야 돼요 의식하고 아, 내 남편이지 아, 내 아니지 내가 조금 더 잘해줘야 되겠다 생각을 정말로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매너리즘 그리고 어떤 그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꾸 그렇게 빠질 수가 있어요 늘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지만 교회 나오는 사람치고 하나님 안 사랑하는 사람 없어요 안 사랑하면 굳이 교회에 나올 이유가 없어요 기도하러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드리지 않고 기도의 시간을 가지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 마치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그 시간에도 일찍 이렇게 설교가 끝나고 어제도 제가 설교를 하다 보니까 너무 일찍 20분인가 끝냈어요 그러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기도만 일찍 끝내고 갈까 봐 아, 오늘 더 좋다 이래가지고 어쨌든 여러분 시간은 꼭 지켜내야 돼요 꼭 지켜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길 때는 억지로라도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시간을 꼭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고 믿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정확 무호한 어떤 그런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고 예배를 더 드릴 것이고 더 기도할 것이고 더 매달릴 것이고 그런 것이 나의 게으름을 핑계대면 안 돼 잘 살펴보면 결국은 다 그런 거예요 누가 세상에 직장 그냥 나가고 싶은 사람은 누가 학교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어디 있어요 물론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꼭 이렇게 속으로 공부하고 싶은 사람 나는 공부하고 싶었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삐딱하게 꼭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우리 정신제일교회는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 그렇지만은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꼭 그런 자가당착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나만 잘 믿고 있다 잘 믿고 있다면 겉으로 드러나게 또 돼 있습니다 다른 그런 거는 내가 잘 믿고 있다 이거는 누가 판단해야 돼요 물론 나도 그런 자부심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긴 하지만 그건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판단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야 너 잘 믿고 있다 그건 하나님이 칭찬해야 맞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잘 믿고 있다 이거는 내 남편이 날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나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결국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예요 누가 뭐래도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는 정말 잘 믿고 있는 분들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내 걸 평가할 수 없어요 나는 그저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갈 나갈 뿐이에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다예요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다라고요 내가 이 정도 믿었는데 이 정도 하나님 앞에 했는데 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내가 도를 넘고 있는 거예요 선을 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나의 판단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와 걷는 건 좀 반드시 주신다 그래서 늘 그 은혜와 그것을 보기에 늘 자신을 돌아보는 수밖에 없어요 자신을 돌아보는 이 방법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매번 하나님 의식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하나님 의식하고 하는 것은 성경을 읽는 만큼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릎 꿇고 있는 만큼이 내가 하나님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만큼이 하나님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무릎 꿇고 그것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렇게 우리 정신제일교회 성도님들 같은 경우 보금이 있다 보금으로 살아가고 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보금으로 살려고 애쓰는 분들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왜냐하면 제가 늘 보금으로 보금만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하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다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도록 율법으로만 빠지지 않도록 그런 것은 믿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걸 제가 자꾸만 짚어주기 때문에 율법이나 이런 쪽으로 갈 방향은 없어요 보금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다면 더 율법적으로 철저하게 율법을 행해야 돼요 철저하게 예배를 드려줘야 되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어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내실 근거가 된다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주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는데 안 될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힘들고 어렵고 참 답답하다 하는 마음이 있어도 언젠가는 이기게 해주시고 넘어가게 해주시고 하더라 하는 거예요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42절 43절을 보면 속바지 이야기를 나옵니다 제사장들이 속바지를 다 이렇게 입고 임무 했던 거예요 이것은 고대 근동지방의 종교의식에서 흔히 나타난 물러난 성적 풍습을 배척한 그런 것이었어요 이 성소나 이런 곳에서 이 일반 거기에 보면 꼭 이 성적인 물러난 어떤 그것이 종교의식의 하나 어떤 그런 것으로 예전에 굉장히 들어가 있었죠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이렇게 신약에 나오면 하지만 거기를 가보면 꼭 그 이야기를 고린도 성지순례를 가보면 거기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신전이 있고 예 신전이 있고 했는데 거기에서부터 신전에서부터 이제 그 중심에 이렇게 있고 사람들이 그 동네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굉장히 성적으로 물러난 어떤 그런 신전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대 근동지방에 이렇게 그곳에는 이런 어떤 좋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 그걸 배척하는 것 위해서 철저히 더 가리고 더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성기는 사람은 그런 세상에 음람한 풍속 어떤 그런 것들을 배격하고 정숙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더 가리고 아니면 더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살펴봐야 됩니다 가리고 버린다 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꼭 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려야 할 것은 잘 가려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매일매일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알렐루야 자고 있는 거 아니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